오늘은 통변날인데 누가 불러주세요. 을미, 비추, 무인, 갑인, 여자고요. 67. 일미생? 네, 68살. 여자. 팔대운, 경인. 네, 68살. 네, 68살. 을미년의 기축월의 무인일의 갑인시에 태어난 68세 여자. 무인일조가 축월의 갑인시에 태어난 68세 여자. 나무 키우는 자주. 나무 키우는 자주. 을목도 있고, 미중의 을목. 갑인의 뿌리가 튼튼하고. 나무 키우는 자주. 구성이 완벽하게 돼 있어요? 아니요, 병화가 없어요. 화가 없죠, 병화가. 네. 아니면 추거리니까 정화도 필요한데 화가, 병화가 없는 것이 자주 큰 흠이지. 그러니까 농사는 잘 지었는데 어떻게 됐어? 쭉쟁이 농사. 그렇지. 또 볼 게 없잖아. 그런데 이런 운은 무슨 운에 발복할까? 사오미. 사오미에 발복하겠죠. 그래서 38부터 67, 지금 68세인데 이때는 아주 잘 나가죠. 길이죠. 별것도 없어요. 38대운부터 30년간 사오미 타면서 굉장히 불을 이루죠. 그리고 이 축이 축월의 오미술이죠. 금고. 이거 이제 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금고라고. 그리고 토가 많은 사주들은 일단 고집이 세고 특히 축토가 있으면 일복이 많다고 그랬죠. 일복이 많고. 그런데 이 기토는 무토한테 어떤 입장입니까? 무토한테 기토. 겉제. 여기서는 겉제로 가는 거예요. 가을, 겨울은 기토 계절이기 때문에 기토 계절이기 때문에 겉제. 항상 내가 이것을 좀 탐련을 잘하나 했지.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리고 호랑이가 사는 큰 산에 큰 산에 거목이 있고 그 산 밑에 넘밭이 밭이라고 봐야겠죠. 밭이 있고 그 밑에 을목 꽃도 되고 약초도 되고 꽃도 되고 약초도 되고 자 큰 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곰목, 곰목 곰목이 있어야 되겠죠. 큰 산에 거목 밭도 있고 그 옆에 꽃도 있고 약초도 있고 그림은 좀 괜찮죠? 네. 괜찮으니까 좀 인물은 그런데 괜찮다고 보고 행직감 그런데 이제 인중에 무병갑이 있어요. 축중에는 개신기가 나갔으니까 급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급격이 없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갔어? 감목 감목이 나갔는데 여기서 평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격이 굉장히 악착 같습니다. 평관이라는 것은 몽둥이도 된다니까 그 몽둥이를 내가 내 몸에서 뺏어 시간도 올려놓고 그 몽둥이를 내가 무턱을 갖고 있잖아요. 무턱아.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굉장히 악착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은 씨도 윈님은 어때요? 일철이 깔끔하다. 일철이 깔끔하다 그랬죠? 일철이 깔끔하고 성우미대원에 잘나가고 병신대원은 병신대원은 농사짓는 성우주는 가을로 들어가면 이미 내리막이라고 했죠. 있으면 상관없는데 특히 신유수료와서 인신충, 인신충 좋았기 때문에 병신대원부터는 내리막을 타니까 있는 재산 잘 관리하면서 사는 게 좋죠. 또 목하고 터뿐이 없죠? 네? 목하고 터뿐이 없으니까 결국에서는 이게 채용법이라고 했죠? 체를 체를 토를 쓰게 되면 쓸 수 있는 것이 목이죠. 목이잖아요. 목이 뭐예요? 편관이잖아요. 편관. 또 체를 토로도 아니 목으로도 바라는 얘기죠. 목으로 보면 쓸 수 있는 게 톡 죄죠. 그냥 정편제 정편제 이런 사람들은 죄성하고 관성만 있죠? 죄성하고 관성만 있잖아요. 죄관이 확실한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요. 인생의 목표도 뚜렷한 사람이에요. 뚜렷한 결혼은 몇 살 했냐에 따라서 다르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주 올리신 분. 네네. 선생님. 결혼은 선생님 말대로 인우인 씨라고 일처리는 정말 깔끔하고요. 결혼은 서른 넘어서 했어요. 그러면 가변으로 봐야 돼. 인중에서 가변 가변인 여기서는 남편이거든. 남편이 가분이니까 사람은 빤드던데 꽃을 못 피우고 있잖아요. 좀 무뚝뚝해요? 네. 좀 그런 편이죠. 그러면 가변이 식상이 없으면 좀 무뚝뚝해. 네.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희지 않잖아요. 네. 가변인 입장에서는 물목은 희했으면 희했지 부러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희지 않으니까 좀 무뚝뚝 할 거야. 네. 이분이 선생님 이게 남자가 치과의사인데요. 와이프가 아들을 하나 놓고 이혼을 했나 봐요. 하고 이 언니가 이 남편하고 중매를 해갖고 결혼을 했는데 서울에 남편은 남편은 재혼이고 남편은 재혼? 남편이 재혼이고 여자는 초혼이죠. 초혼이고 그러니까 남편이 재혼이고 애가 하나 있네. 그렇죠. 아들을 하나 가지고 결혼을 한 이유가 저는 한 두 가지가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하는데 사실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언니가 대구에서 정말 사업을 크게 하는 집 딸로 외동딸로 태어났는데 아빠가 자기 친정 아빠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친정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딴 여자한테 딸을 하나 놓고 집안이 가세가 기우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서기관급 같이 공무원 쪽으로 일을 하다가 자기 집이 가세가 기우고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딴 여자하고 살고 있으니까 선을 박았고 애가 하나 있는 집 아들이 하나 딸린 집 이게 서대문 사대문 안에 속하는 대대손손 의사 집안의 아들하고 선을 박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두 가지 밖이라 그런가 이 남자한테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건강 문제하고 부부가 이렇게 안 맞나 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여덟 살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사움이 이때 진짜 잘나가고 돈을 양쪽 다 버는 쪽쪽 들어온 쪽쪽 물수듣기 썼죠. 그러니까 자기 시댁도 부자고 친정도 부자로 살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 말씀대로 병신대원부터는 집도 큰 평수에서 적은 평수로 줄이고 남편이 노후가 안 돼 있고 나이 들어서 계속 치과를 하려니까 힘들고 이러니까 돈 문제 여러 가지 무뚝뚝하고 남편이 잔소리가 심하니까 살까 살지 말까 하다가 이렇게 자주 싸우면서 본인의 건강 문제하고 한 두 가지가 조금 그렇고 선생님 이렇게 격국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의 오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채용법으로 채용법이 채용법으로 네 격국에서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두 번 남자가 남편이 갑인이 갑인이 두 번 결혼했잖아요 네 그런데 첫 번째 여자가 바람 피워서 나갔어 아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고 을미가 엄마잖아요 축중에 심금이 있고 미중에 화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딴 데서 자식을 봤어 바람 피웠고 자식을 봤어 인중의 갑목 자식하고 합을 했죠 여기에 또 갑목 있잖아 갑게 합을 했잖아요 이 무인은 나니까 놔두고 이 갑인의 갑목하고 합을 했으니까 딴 데서도 자식을 봤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 갑인 남편은 내가 여자잖아요 첫 여자가 갑기 합으로 첫 여자야 남편의 첫 여자가 기축인데 역시나 갑목하고 합하고 합을 했으니까 첫 여자도 상당히 바람개나 폈지 그래서 무인이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혼을 했고 아버지도 딴 데서 잔식을 봤고 그런 형상이에요 지금 딱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네 근데 이제는 내리막이다 내리막 근데 이렇게 두 개의 오행으로만 격이 형성이 돼 있어도 이렇게 운이 화가 필요할 때 화대운이 들어오면 이렇게 돈을 손에 쥘 수가 있나요 이 사주는 두 개의 오행이니까 채용품으로도 보고 네 그것도 물상으로 보면 목을 키우는 사주잖아요 네네 목도 많지만 터도 많잖아요 네 키울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져 있잖아요 네 근데 병화가 없어 겨울에는 정화 가을 겨울에는 정화를 쓰고 그러니까 사우미 대운의 발복을 해 목이 잘 자랐기 때문에 네 근데 두 개의 오행을 쓸 때는 재관만 쓰기 때문에 식상이라든지 인생을 쓰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돈 벌어서 명예 찾는 형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돈 벌어서 명예 찾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생 목표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사주를 봤을 때 소위 문제는 돈을 잘 써요 두 부부가 이게 잘 쓰는 것도 나오나요 그냥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주는 남한테 굉장히 베풀기도 잘해 네 베풀기 잘해 왜 금방 얘기했잖아요 체를 터로 보면 용을 목으로 보는데 왕아 노인은 뭐 해야 돼요 설계 설계가 되잖아요 이 터로 봤을 때는 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또 토생금 해야 되고 또 용을 아니 체를 목으로 볼 때는 용이 토잖아요 근데 목이 또 꽃 피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화가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여기도 식상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식상 그러니까 둘 다 체를 체를 토로 보나 목으로 보나 식상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에게 네 그래서 베풀기 잘하고 돌아다니기 잘하고 네 맞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 이거 네 항상 식상 핵이기 때문에 네 화당이 좋아하고 베풀기 잘하고 인생과는 뚜렷하고 성격이 악착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인물도 그런 대로 괜찮은 하고 네 인물도 괜찮은 사움이 때문에 발박하고 이게 아주 그릇이야 병 이제 가을로 내려가면서 서울서의 내리막을 타니까 있는 재산 관리 잘하고 베풀고 살아라는 그 뜻이에요 선생님 이건 어디를 봐서 질투가 많은 그런 것도 나오나요 여자로서 용심 질투 이런 거 질투 원래 질투는 어떤 사주가 많을까 원래 질투는 비겁과자들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음관들이 많거든 음관 여기는 또 양간이 있지만 비겁이 좀 많잖아요 네네네 토로 보더라도 그렇고 무토로 보더라도 그렇고 항상 비겁과자 사주들은 주체성도 강하지만은 군중심리도 강해 몰려다니기도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건 맞아요 음 그럼 건강한 선생님은 어느 쪽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이 사주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부족한 오행이 많아도 아 상관 격이 채용법으로 봤을 때 격이 꽉 서 있잖아요 네 물상으로 보더라도 간목 키우는데 터도 충분히 있고 병화가 없을 뿐인데 사우미에 발벌하고 그 문제는 없는데 일단 축이 있는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돼요 허리 축이 있는 사람들은 여자는 허리 디스크 잘 건들고 관절 대장 용종 조심해야겠죠 네 조심하면 다른 특별히 뭐 오행이 강하거나 약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건 없잖아요 네 그건 없어 건강이 큰 건강에 이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뭐가 궁금하냐면 우리가 격국으로 봤을 때 이래 되면 건강에 문제가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진짜 건강하고 많이 다니고 막 진짜 부산하고 당연히 문제없어 네 네 식당에 먹는 것도 잘해 네 네 식당도 있어요 네 네 네 고급 좋은 것만 먹고 아무튼 돈도 잘 쓰고 식당은 왜 있을까 이 사주가 먹국토 그렇지 먹국토가 잘 되잖아요 아 먹국토가 잘 된 사주가 식당 있다 그랬잖아요 네 큰 문제없습니다 건강에도 물론 이제 신유대원에 가니까 무토 입장에 식상대원을 하니까 활발하게는 살겠지 괜찮아 네 선생님 내년에 괜찮겠어요 이제 상충을 하니까 돈은 깨지죠 돈은 뿌리가 잘리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도 나니까 관리 잘해라는 얘기예요 네 네 네 내년에 개묘년은 괜찮겠어요 개묘년 항상 개묘년이면 개묘년은 이 개수가 어디서 왔나를 보라겠죠 네네 어디서 왔어 환경공 축중에서 나왔잖아요 네 축중에서 개수가 투출했어 네 이게 환경공이야 환경공에서 개수가 투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토가 무기합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정제합이잖아요 정제합 그런데 이 나이에 직장생활을 하겠어 정제합 합의는 이제 젊었다면 직장을 잡겠다고 하겠죠 네 그런데 천간의 음양의 합은 여기 무토는 무토지만은 개수가 남 여자라고 해도 무기합 천간의 합의라는 것은 음양의 합이기 때문에 연애 합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나이에 무슨 연애사도 있을까 그것도 좀 물어보고 아니면 개수 왔으니까 무슨 돈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네네 축토 속에서 나왔으면 환경공에서 나왔으니까 다 생각해볼 필요로서 축이란 글자 물상 속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축이란 글자를 한번 생각해봐 북쪽의 땅? 아니 이제 나의 근도 되지만 형제궁도 되잖아요 네 형제가 돈을 줄 수도 있고 큰 돈은 아니지만 형제궁이잖아요 형제도 되고 네네네네 그 속에서 개수를 내놨는데 내가 무기합으로 잡았잖아 네 그렇게 형제가 돈을 줄 수도 있지 음 형제가 또 묘는 묘미 묘미 축은 조개격에 걸리고 큰 문제 없어 네 그 다음에 인명 인명 뭐 큰 문제 없어 네 내년에 아마 형제로부터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만 좀 돈을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도 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잘 안 풀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이분 뭐 사업하세요? 이분이 그 국가기관에 서계관까지 하다가 반두고 이게 차선생활을 했거든요 사업은 아니고 사업은 아니고 그 대신 남편 건물도 자기 명의로 돼서 새는 자기가 좀 받고 남편이 전문직이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좋아하면서 돈도 악착같이 이렇게 벌려고 하는데 돈이 잘 안 되고 또 부동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분은 안 되고 사는 땅도 다 그냥 아까 자갈밭 선생님 말대로 축이 있어서 그런지 돈이 안 되고 그냥 묶여지고 그 대신 드론 쪽쪽 쓰다 보니까 미래가 젊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우러러봤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우러러보거든요 너무 젊어서 많이 써가지고 없다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은 많이 까먹고 없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사오미의 사식들도 미국으로 한 10년 유학 보내가지고 전부 예술계통으로 공부를 시켜서 돈도 많이 들었고 예 그런데 이 사주가 제가 풀어도 초대 안 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근데 이분 이렇게 무슨 명예 같은 거 좋아하세요? 네네네 엄청 좋아해요 감투 쓰는 거 명예인 거 명예인 거 여러 개 아 그렇구나 예 이제 평관이 있잖아 선생님 선생님 제가 아는 분 사주가 기축이 아니라 기묘하고 다 똑같은 남자 사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은 엄청 잘 나가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 사람도 잘 나가죠? 엄청 잘 나가요 그 사람은 더 잘나가지 왜 그러지 건설 묘 기묘 기묘 네 묘이 묘이 먹국을 차고 있잖아 이게 충전이 돈이잖아 도처야 형제간에 우회적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은 건설 그러니까 처음엔 조그맣게 하다가 지금은 건설업을 크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남자 여자요? 남자요 건설업은 맞아 건설업은 맞고 또 형제간의 우회도 좋고 그분은 미토 때문에 그러는지 조상 원 조상 돈을 지각 관리를 다 해요 이 사람이 묘미가 묘미가 통목건설업이 많아요 해묘미가 내가 건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묘미도 목을 땅에다 박는 현상 토목건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토 하나가 이 많은 목을 심기가 힘들죠 기토 노동 좀 나눠 심어 그래서 이러한 우회가 굉장히 좋아 네네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 그 기토가 LH예요 LH 그래갖고 집을 져갖고 LH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몇 건씩 해가지고 넘기고 넘기고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땐 기토가 겁제라고 그러시길래 이거 왜 그러지 그 사람은 이 기토 때문에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도움이 큰 거예요 이거나 도움이 커 도움이 엄청 크죠 아들이 간섭도 심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빈이 아들이 먹국토를 해주기 때문에 네 근데 선생님 자식이 자식이 많아요 자식이 여기가서도 낳고 저기가서도 낳고 아니 봐 목이 도트해 자식이 도트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서 낳고 저기가서 낳고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돈이 주머니 돈이 많으면 남자들은 왜 딴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일찍 을미 만나서 거기서 애 둘 낳고 또 중간에 또 뭐 만나서 거기서 하나 낳고 아니 여기는 묘음이 먹국에 간국을 찾고 있으니까 자식국이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도트해 자식이 많지 그러니까 선생님 이건 채용법이 아니에요 토가 약하기 때문에 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공부를 하니까 아 이게 자식이구나 싶더라고요 이 목이 도대체 뭔가 했었거든요 바람을 많이 피워서 자식을 많이 낳았다 이거죠 그렇죠 선생님 이사주는 목다토 성격은 좀 없나요 그런 내게는 목다토라고 보기엔 좀 그래 근데 뭐가 좀 그러냐면 가만히 보니까 성격이 뭘 하면 후닥딱 그냥 먼저 이렇게 막 나서요 근데 좀 끝이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던데요 근데 목다토 기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걸로 보기에는 좀 약한데 이럴 때는 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하고 토하고 세력이 비슷할 때는 채용법이지만 목이 세력이 너무 강하잖아 목도에 이럴 때는 욕심이 태용법으로 보는 건 아닌데 목이 많으니까 어떤 영상 모든 병은 신경성으로 붙어온다 또 목이 근육이니까 이 사람은 체력 몸은 근육질이겠다 아주 건강해요 위산괄 그렇지 이상과다도 된다 아니면 신경성 이장병도 되고 모든 병은 신경성으로 붙어온다 이런 것은 있어 이런 것은 있어 이 사람도 성격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평가능 사업가란 말이에요 사업가면서 굉장히 바쁘게 살고 굉장히 성격 강인하고 여기는 국을 차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거야 항상 죽이란 것은 많다 그랬죠 그냥 많다 젊었을 때도 호랑이처럼 살았고 말년에도 호랑이처럼 살고 여기는 배우자 궁이잖아요 배우자도 호랑이야 근데 선생님 자식 낳아준 여자들하고는 다 안 살고 또 이제 조금 살다가 한 15년 전에 좀 돈줄 있는 여자랑 만나가지고 그냥 살아요 서로 그러니까 동업식으로 여자도 투자하고 지도 투자하고 결혼은 안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은 낳죠 선생님 그래서 토는 좀 상대적으로 이 위토가 토의 근도 되지만 또 먹으로 변했지요 을목대로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변함이 없어 먹다 현상은 변함이 없지만 이렇게 해도 가빈을 대행으로 볼 수 있어 이렇게 먹국토 먹국토 여기 기토하고도 합보로고 여기 기토하고 여기 기토니까 동창회 가면 또 바람 나게 생겼네요 초등학교 동창 모임 하면 거기 가서 갑피아 무려 우리잖아 욕심도 엄청 많죠 이건 가빈을 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게 맞아 이분이 남자라고 그러니까 대원이 반대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화원이 안 오거든요 남자니까 지금 임신 대원 임신 대원이면 이거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현재 대원은 근데도 왜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임신 대원? 지금 현재는 임신 대원 임신 대원도 돈 잘 벌잖아 임신 대원인데요 64 임신 대원 그리고 전에 54 개유대원 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개유대원이? 네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개유대원이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지 루위층에도 다른 나무들이 많으니까 여기서도 목을 키워서 사주는데 일단 개유대원에 어떻게 말을 벌었을까? 여기서는 속가져서 그런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여기서는 목이 많으니까 금여서 좀 속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속가졌다고 신대원은 신대원은 혹시 묘신으로 목이 너무 많으게 속가졌다? 신대원은 현재 장생대원이에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개유대원에도 화대원에 이렇게 벌었네요 화대원에 여름 대원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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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미 5 4 이 화대원에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고 네 사우미대원에 그때 맞아요 그때 벌었네요 아닙니다 신류 술 혜자로 가잖아요 신류 술 혜자 죽인다 네 신류 화대원 연운에서 사우미로 갔을 때 그 십년에서 예 연운에 연운에 괴사 갑오 을미 모인 정축 인데 정축 병자 이렇게 의뢰 의뢰 갑술 개유 개유 화대원에 없는데 아니요 새우네 새우네 개유 개유대원에 새운 보니까 새우네 이렇게 많이 벌었네요 새화대원에 건축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몇 권씩만 해도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건축업 건축업 판다고요? 네 선생님 묘유총 잘라주고 인류기문 인류기문 돈기문 걸려서 잘 벌었지 않나요? 그리고 또 가능성이 있지 일단은 목이 너무 왕하니까 섞어주기도 했잖아 섞어주기도 하면서 또 여기서 묘유총 하니까 인류기문도 되니까 돈이 기문이 되기도 걸렸으니까 잘 비신듯이 비신들린듯이 벌었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임신대우는 현재 그래도 병정화가 없는데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었을까 글쎄요 저도 화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벌었을까 근데 제가 이 사람의 비법을 보니까 남한테 엄청 베풀어요 그러니까 베풀 수밖에 없잖아 갑인으로 봤을 때 식상 병화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벌으면 버는 것만큼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쓰고 하니까 그 인맥으로 그렇게 돈을 벌더라고요 선생님 임신대우는 현재 장생지인데요 큰 돈의 장생지 지금 선생이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힘들어요? 네 세훈의 경자 신축 그서부터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계셔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내가 보니까 일찍 갔어 네 왜냐하면 여기서 토국 수가 없잖아 수가 아버지가 수잖아 수 그렇죠 근데 없을 때는 기토를 아버지로 보는데 이게 기토가 이제 갑기 합을 하게 되면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일찍 간다고 선생님 이 사람이 이게 또 기토에 묘진이 왔기 때문에 충미충하면서 아마 정축 때문에 아버지 갔을 확률이 높네 얼마나 가난한지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때 학교에서 옥수수빵 주면 그거를 자기가 안 먹고 들고 가서 아버지가 갖다 줬대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었어요 정축된 아버지 가셨어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언니는 친정아버지가 100살 가까이 넘게 살았는데 그게 되나요? 여기 사주하고 전혀 다르지 그렇죠 그게 기축이었잖아 기축의 아버지잖아 기축 중에 계속 기축이니까 사람 반듯했잖아요 네 아버지가 100살 넘어서까지 사셨어 변함없이 반듯한 사람으로 기록자로 뻥뻥하고 그랬을 거 아니냐고 네네 아버지도 성격이 굉장히 강했지 네 아버지도 옆에 을목편관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주는 평화가 없는데도 그렇게 잘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이 그리고 선생님 이 사람 특징은요 돈을 주고라도 명예를 사는 사람이에요 명예를 그렇게 좋아해요 이것도 채용법으로 봐야 되나 그랬을 때 근데 이 미토가 그 눈이 되더라도 묘미 목을 잡으렀는데 채용법으로 보기는 말이 안 맞는데 세력이 비등하지 않는데 그렇죠 세력이 비등하지 않는데 목 세력이 엄청 강한데 그러면 이분은 뭐랄까 수성 같은 거 재판 같은 거 흔적 있어요? 예 있었어요 신용불량자 그거 있었어요 아니 그것은 자기가 당했지 신용불량자니까 아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이건 자기가 소송을 거는 건 있었냐는 얘기죠 아 그것까지는 몰라도 아무튼 사업하면서 뭐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일관이 무토잖아요 네 변형된 새로운 일관이 감목이잖아 편관 무토 입장에서는 편관이고 감목 입장에서는 편제죠 네 새로운 일관이 옛날 일관을 봐갖고 편제일 때는 사업을 하고 자수성가를 해 자수성가를 했잖아 이분이 네네네 그리고 사업을 하잖아 네 근데 이 갑인 일관대행이 맞긴 맞는데 사업을 하게 되고 자수성가 해야 되고 근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것 자체가 좀 명화도 없는데 또 대원도 사우미가 아닌데 이건 좀 웃음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세운을 보니까 경인년에서부터 경인년에 그냥 조금 갖고 시작한 게 지금 한 300억 이상 돼요 재산이 네네 그러니까 경인 지금 세운을 보니까 경인년 신며년 임진년 계산연 갑오년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의미년 하면서 하여튼 모기 돈 도는 것은 확실해 확실한데 도처에 돈은 있는데 평화도 없는데 사우미도 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는 좀 의문이 갑니다 논리하고 좀 안 맞아요 선생님 근데 그렇게 안 맞아도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또 근데 선생님 건축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다 무슨 은행 자금 다 이렇게 끌어서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진짜 실질적인 자기 재산 사실 얼마인지 잘 몰라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토하고 기토가 나무를 나눠 심어서 밀림 사주로는 볼 수 없을까요 못하고 기토가 나무를 나눠 심어서 네 밀림 사주로 밀림 사주 그렇게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네 이것은 이것은 밀림 사주가 오히려 맞다 밀림 사주 선생님 그거 잘 보셨네 밀림 사주 이거 밀림 사주 미인은 이미 토 목화 되었잖아요 목화 목화 되어버렸어요 이 미토노 목으로 변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무토 기토 큰 산 옆에 밭대기 온통 목으로 왕창 울창하게 돌려 쌓이네 그게 맞아 밀림 사주네 밀림 사주 선생님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화산해도 되겠네 밀림 사주로 볼 정도만 어쩌다 속 뒷걸음질 했습니다 형상 사주로 본다는 얘기죠 지금 이거 밀림 사주 밀림 사주 형상 밀림 사주 밀림 사주 맞네요 밀림 사주니까 부자가 많네 식설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부자 사주 큰 산하고 그 밑에 밭대기 온통 목을 가득 심어놔어 밀림 사주 맞네 이거 굉장히 부자 사주 그리고 선생님이 그 목을 식솔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 식솔이 많아 네 그래서 식솔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이 식솔이니까 거느리는 식솔이 굉장히 많지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땅을 사더라도 이렇게 땅값이 비싸니까 좋은 땅은 안 사고 꼭 이렇게 언덕에 있는 언덕에 있는 땅 이런 거를 개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토가 일을 해주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무토를 깎아가지고 개척을 하느냐고 기토가 그거 하나 싶기도 이 사주는 형상으로 봐야 돼요 형상사주입니다 네 형상사주로서 밀림사주가 맞습니다 정답이네 정답 그럼 이분은 그럼 바람을 안 피워요?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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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피웠으니까 자식이 이쪽에도 둘 또 저쪽에도 하나 바람 많이 폈다는 얘기죠 아 참 많이 폈다 저기 대군이 몇 대군이에요? 지금요? 아니 대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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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운이요 지금 임신이 64대운 그러면 밀림사주는 뭐야 수우나 금이나 관계없나요? 대운이 수우는 상관이 없지 밀림에 물을 주니까 근데 금은 안 좋지 금은 안 좋다 금은 안 좋은데도 너무 빽빽이 많이 있잖아요 목을 뿌리를 잘라서 안 좋은데 묘를 잘라도 인이 두 개 있고 인을 잘라도 묘 다 있으니까 이거는 금은 아주 타격을 안 받아 이거는 너무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묘목 하나 있으면 유은에 작살나고 인목 하나 있으면 신은에 작살나는데 이거는 너무 뿌리가 튼튼해 그렇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산 것 같아요 뭐 하나가 잘못돼도 하나가 또 있으니까 정설입니다 정석입니다 정석 아 밀림 사주 이 사주 굉장히 식소리 많은 부자 사주다 그러면 아까 경인 병화 사오미를 타버렸으면 천억 부자 됐지 사오미 타버렸으면 경인 때부터 돈을 벌은 거예요? 계유 계유 때부터 돈 벌었죠 계유 아니 경인년부터 벌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기 세운이요 그렇죠 세운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하긴 했어도 잘 안되고 하다가 경인 때부터 이제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인대에 뭐예요 묘종이 을목에 나갔으니까 정관격 할 거 아니야 월급생활 해라고 정관격 신약이 신약이고 뭐 그렇게 해갖고 사주가 안 풀리잖아 그럼 현재 지금 대운은 잘 안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좀 이렇게 옛날만큼 활성화는 안되죠 건축업계 자체도 그렇고 시대 흐름도 그렇고 근데 그 경인 세운에 투자자가 나타나가지고 투자자 때문에 이렇게 같이 돈을 벌었어요 자기 돈은 별로 없어가지고 선생님 임신 대운의 신이 인신충하면 옆에 두 개 다 인을 다 자르면 위에 감목까지도 잘리키는 건가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감목이 안 잘린다니까 묘어가 있기 때문에 묘도 있고 밑으로도 근데 신이 왔을 때 인신충 인신충 다 잘리냐 이게 난 항상 의문이었거든 하나만 잘리는 거냐 다 잘리느냐 근데 되게 다 잘리는 걸로 보는 것이 안 맞아 하나만 자르는 걸로 네 하나만이 맞을 거예요 네 선생님 지금 상황을 봐도 다 잘리지는 않았어요 네 다 잘린 거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실증을 해보면 저도 그게 궁금해서 상황을 봤는데 아 이게 다 잘리지는 않구나라고 물겠어요 왜냐면 부부공 부부공 볼 때도 이런 경우가 나오면 하나만 잘라지더라고요 제가 임대운을 지나면서 인신충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임대운이 두 개 있었어요 그런데 다 자르지 않고 하나만 자른 거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라고 다 자르지는 않더란 얘기예요 이거는 밀림사주가 맞습니다 굉장히 식소리만은 부자사주다 만약에 선생님 신이 두 개 있을 때 인이 들어와서 그러면 인신충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신이 두 개 있고 신이 두 개 원숭이 신이 두 개 있는데 인이 와서 충할 때 여기는 인이 두 개 잖아요 그거는 이기세는 목을 키우는 사주니까 뿌리를 자르냐 자르지 않느냐 차이고 그것은 인신충이지 나무 나무 툰을 사주가 아니니까 그냥 인신충이요 그냥 인신충으로 봐야지 두 군데 다 네 그건데는 두 군데 다 인신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지금 인신충 뿌리 하나만 잘라지면 허리 척추 문제는 상관이 없을까요 상관이 없지 상관이 없지 여기는 이 정도면 되겠죠 네